인천시가 지역사회 경로효친 사상의 양향을 위해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10월 2일인 노인의 날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해 세계적 국민적 관심을 고추시키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모범노인과 노인복지기여자, 모범단체 등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경로효친의 미덕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인천, 노후가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